지은탁아 어? 잘 안들려 무슨 일이야? 여보세요? 어디야? 지은탁 너 어디야? 부디 다음 생에서 우린 기다림은 짧고 만남은 긴 인연으로 그렇게 만나지길 빌어요 얼굴 봤으니 됐어요 넌 살릴 수 있으면 나 뭐든지 다 알 수 있어 니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너로 어떻게 가만있어 너로 살릴 수 있나던데 니가 안살아진다던데 부디 오래오래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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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너로 다음 생에도 반드시 반드시 다시 만내자 당신이 살아주게 두진 않을 겁니다 너로 꼭 만날 거야 너로 너로 머릿속에 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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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다시 못 볼거에요 가지마 가지마 한 번만 다녀가도 될까요? You're what you meant to me And I Guess now I'll pay the prize Cause in and out of the valley How do I do this? I'm sorry If you're here, don't you? 가 No How do I do this? I will be back once 잠깐만 웃을게 다음 생에 꼭 생명 가득 가릴 때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해달라고 정리해가서 생년월일께요 다 믿고 있어 맞아 그렇게 우리는 이 생에서 작별을 구했다 그녀의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